제가 다 찾을 수 있는 건 찾으려고 합니다. 브라워가 사용되어 있었습니다. 바윤스의 직원과 한국의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. 그렇구만! 오, 스나이퍼 포지션이 있네? 하나, 둘, 셋 그렇구만! 오케, 좋습니다. 기관단 총을 사용하는 법 아주 가까이에서 사용하네 오호, 또 여기 어이, 목 되게 많아 보이는데? 어, 목 엄청 많은데? 싹 죽여야 되나? 어떡하지? 하하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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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, 전장에서 나가는 게 아닌데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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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거 어쩔수 없다 올킬이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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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있구나 아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에서 나 쏘는거 아니지? 비행기에서 쏘는건 아닌데 발각은 일부로 된거야 뭐야 어디야 일어나 짜 짜세 이 자식아 비행기를 쏘라고? 비행기로 어디있어 비행기가 있어 위에? 비행기가 있어 위에? 비행기 어딨는데 잠시만 피좀 먹고가자 에이 설마 비행기가 쏜다고? 아니야 비행기 저거 소리내게 해주는거야 소음 내서 내가 총 쏘는거 안걸리게 해주는거야 비행기가 쏜다고? 어 아 비행기 갔는데 겁나 빠른데 비행기 비행기 어떻게 잡아 저걸 흥 그 집 말하면 손모가지 날아간다? 어? 그 집 말하면 손모가지 날아가 이게 야를 쏘잖아 어..쒸.. 여기 총알이랑 막 이것저것 아 좋아 좋아 lado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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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? 오케이 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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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너도 일어나 아이 참 귀치기 조심해야 돼 왜 안 보이지? 귀치기 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? 귀치기 오는 거 같은데 일어나 일어나 아이 자식 어 오케이 어 에일리언 에일리언 다운받아놨어 내가 내가 아까 에일리언 다운받아놨지 내가 또 에일리언 이미 다운받아놨습니다 할라고 저기 좀 많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이 참 힘들었네 누워서 죽는다고? 어쩔 수 없지 뭐 전쟁이잖아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는거야 아 이상하더라도 죽여야돼 안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죽기싫으면 쏴야지 뭐 어떻게 아따가 아따가 오늘 오늘 딱 요거 깨고 내일 딱 어? 에일리언하면 좋으렴만 아잇 저기 뭐야 또 있어? 총알이 없는 관계로 저쪽 가서 좀 아이템 퀴즈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지? 박스 남았고 있어 뭐라 했지 않나 어? 아 죽는다 아쿠안 관통 얜 뭐 이렇게 터져서 죽었냐 오케이 오케이 자 총알 총알 수급 완료 오케이 고마워 굿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어딘거지? 오케이. 오 온다. 내려와 내려와. 어? 너 왜 돌아오니? 넌 어디로 올거니? 빨리 와. 안와? 내가 안다. 여기거든? 여기거든? 유명? 야. 해줄게 말이야. 어? 오케이 어? 이거 킷이 없네 어? 붕대 좋아 바로 나오네 찍 붕대 오케이 겟헌드 저격통을 다시 다 왔네 다 왔네 그렇지 분명이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오케이 하지만 이미 이 바닥치 않기 때문에 진진력이 뭐야 어? 이 미친데 어디야 이거 아니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자 아니 아무것도 없네 함정이었군 다 아꼈습니다 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기억이 안나네? 일로 올라온거였나? 다 들어와! 들어와 들어와! 들어오는 순간 그냥 뒷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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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! 뒷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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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면!